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8에 있는 이자율의 결정과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게요. 먼저 섹션 1에 보면 이자율의 특성들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과연 무엇인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로요. 이자율이라는 것들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되게 단순하죠, 이것도.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너도 나도 화폐를 갖고 싶어 하니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면서 누군가는 덜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을 희생하고 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 시간에 썼던 화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점들이죠. 시장에 경기가 활성화돼서 화폐 수요가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의 화폐 공급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이자율이 오른다고요. 맞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는 감소한다. 우리 이거 원칙이었잖아요. 이자율과 투자. IS 곡선에서. 맞죠? 왜 그런다고요? 세이브, 저축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다시 전 시간에 했던 거 땡기면 중앙은행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본원 통화를 찍어내거나 지급준비율이나 재활입률을 낮추거나 맞죠?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늘려버리겠다 이거죠. 됐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바라볼 거냐면 어떤 기회비용 쪽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또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포기, 대가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채권, 이자율에서의 유동성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얘가 바로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리스크라는 관점이에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요. 내가 A라는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하면 이 A라는 기업이 자금을 잘 운영을 해서 나한테 이자도 주고 원금도 잘 주면 이거 너무 나이스한 거죠. 근데 이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이 딜레이 되거나 파산으로 원금 지급을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확률이 시간이 짧아야지 자주 발생할까 길어야지 자주 발생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서는요. 당장 돈 빌리자마자 망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점점점점점 힘들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유동성에 대한 가치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 짧은 기간에 돈을 빌린 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고요. 장기 채권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린 애들이 저 유동성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혜비용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자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지냐 옳으냐 내리냐는 실은 이러한 개념들로 같이 접근을 좀 할 거예요. 얘를 바탕으로 나오는 게 유동성 선호가설로 나오는 우상향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단기 장기 이자율이 똑같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평기대 이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또 고전학파가 주장할 거고 케인지학파가 또 주장할 거예요. 그거 갖다 비교해 놓고 이자율의 원리가 원칙이 뭔지만 판단해 보면 이자율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가 된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나서 교재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설명들 부연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 이자율의 결정과 변화 먼저 이자율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오세요. 이자율은 채권 가격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두 번째 주 끝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인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난 만기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의 관계로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한 줄 또 내려오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경기 예측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낸다. 한 페이지 넘어오면 이자율 결정이론 첫 번째 고전학파의 저축과 투자설이에요. 고전적 대부 자금설인 고전학파의 저축 투자설에서는 이자율이 재화시장에서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게 고전학파의 원리에요. 기업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때 투자와 채권의 공급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채권의 공급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을 공급하겠다는 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발행한 만큼 다 투자에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이자율은 투자자금의 기회비용이 되고 자금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자 하므로 투자는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갖고 투자 곡선은 이자율에 우하향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준다. 이 내용들 처음에 수요공급이나 이런 관점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계속 가계는 소득을 소비나 저축에 사용하고요. 저축은 채권 수요와 일치해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건 채권을 사겠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은 소비의 기회비용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자율 상승 시에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채권의 수요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국수는 이자율에 우상행할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만나는 일치점에서 뭐가 생긴다?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 얘기인데 조금만 더 이제 책에 나와있던 걸 수식화해서 한번 보면요. 그림 8-1이에요. 그림 8-1.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자고요. 이게 그 행태예요. 여기 저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자와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건 그렇죠? 즉 채권을 공급하겠다라는 건 이 기업이 뭐를 하겠다? 투자를 실행하겠다라는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때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면 내가 발행한 채권의 표명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타인자본을 갖다 썼는데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당연히 어떻게 해요?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투자는 서로 음의 관계, 역의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율과 투자의 그래프를 그려내면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투자가 낮아지는 형태로 띄고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투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이자율과 투자는 반면에 이제 저축과 이자율인데 얘는 우리 채권의 수요와 어떤 이자율 또는 저축에 대한 관점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자가 올라버리면은요. 맞죠?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채권에서 지급해주는 이자가 커질 거예요. 그럼 당장 내가 화폐를 갖다가 쓰기보다는 뭐를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죠. 그 저축의 하나의 방법이 뭐다? 채권을 수요하는 거예요. 채권을 사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오르니까 지급이자가 늘어나서 채권의 수요가 커지고 그거는 또 저축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양의 관계, 정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얘가 저축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이때 이 둘이 만나는 이 균형점에서 뭐가 결정되어진다? 이자가 결정된다라는 게 고전학파의 이론이야. 이자율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니? 이게 고전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책에 나와있던 걸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케인지의 유동성 선호설이에요. 고전학파에서 이자율을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물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데 비해 케인지의 유동성 선호설은 이자율을 이자율을 화폐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화폐적 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고전학파에서는 이자를 절약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데 반해 케인지는 이자를 축적된 소득 또는 부를 화폐가 아닌 금융자산 형태를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전학파는 저축할래? 말을래? 이렇게 바라봐서 이자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케인지는 뭐냐면 단순히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돈을 안 쓰고 유동성은 희생, 포기했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얼마만큼 줄 거야? 이걸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자율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실은 고전학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요의 공급을 채권의 수요나 채권의 공급으로 바라봐서 이자율이 투자로 연결되는 또는 이자율이 저축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고전학파의 이론에서는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를 채권의 수요와 똑같다고 바라보니까 이자율과 저축의 관계를 보는 거고 투자라는 관점을 채권의 공급과 똑같이 바라보니까 이자율이 투자랑 서로 여계관계에 있다고 바라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이 채권이라는 관점을 빼놓고 보는 게 케인즈의 핵심이에요. 케인즈는 그래서 뭐와 뭘로써 수요와 공급으로써 결정되어진다. 시장의 화폐가 얼마만큼 많이 공급되냐 공급되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의 공급이라던가 지급준비율이나 제한율율이나 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인 게 고전학파는 누구를? 시장을 중요시했다고 그랬죠. 우리 제일 처음에 기억나야 돼요. 첫 강에서. 고전학파는 시장을 되게 중요시했고요. 공급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맞죠? 반면에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케인즈는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외생변수로서 중앙은행에서만 판단하니까 정부의 개입의 효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림 8-2예요. 유동성 선호설에서의 이자율의 결정. 그래서 M이라는 M하고 S 있죠? 서플라이예요. 공급은 외생변수로서 수직으로 딱 서 있어요.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여기만 지워볼게요.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자율 결정이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화의 공급은 자, 공급은 중앙은행에서의 결정하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런 거 영향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됐죠? 반면에 수요는 시장에서 수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지니까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수요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계속 위로 올라갈 테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게 케인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급 중심으로 보지 않고 뭐 중심으로 봐요? 수요 중심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를 어떻게 잡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효수요를 강조했잖아요. 우리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게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해서 이 스토리는 경제학 파트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케인즈랑 고전학파가 계속 나오는 이상 얘네들이 애초부터 갖고 있던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모든 이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다 기본 가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학파들. 그러니까 이자율을 얘기할지 실업을 얘기할지 뭐를 얘기할지 몰라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사상이나 생각들은 언제나 나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계속 이제 수식 밑으로 보면요. 두 번째 줄이에요. 이자율의 결정을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파악하거나 화폐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으로 파악하거나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에 의하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거래 동기, 예비 동기, 투기 동기로 구분한다는 것도 봤고요. 특히나 이자율 결정과 관련해 화폐 수요의 투기적 동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투기적 동기라는 건 투자자산의 수익률과 화폐 보유했을 때 이것 중 뭐가 더 좋냐 이걸 봤다는 거죠. 그에 의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므로 사람들은 채권 수요를 늘리고 화폐 수요를 줄인다. 그래서 화폐 수요와 이자율은 여계관계를 갖는다. 누구랑 똑같았어요. 고전학파랑 똑같았네요. 그렇죠? 화폐 공급은 그러나 화폐 공급이 다른 거예요. 통화당국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니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명목이자율이 결정되어지고 화폐 시장과 채권 시장의 균형을 이룬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서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잡아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이 고전학파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이 이자율을 결정했잖아요. 이때 이 이자율은 이거 실질변수예요. 실제 변수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이자율은요. 명목 변수예요. 정부 개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고려되어져 있다. 이거죠. 우리 피셔방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기본 원칙으로 보면 그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명목은 언제나 뭐랑 뭘 더한 거다? 명목은 실질에다가 인플레 물가를 더한 게 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변수로 보겠다는 건 실질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보겠다는 거고 고전학파가 실질 이자율을 바라보겠다는 건 물가를 고려하지 않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차이들도 잡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 그 맨 밑에 고전학파에 의하면 마지막 단락이에요. 위에서 세 번째 단락. 팔단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하시장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전학파에서는 실질 이자율을 또 케인지학파는 명목 이자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이 둘의 차이를 볼 때 다 잡아야 돼요. 얘네들은 언제나 싸워요. 앙숙이잖아요. 서로 죽고 못 싸는. 그렇죠? 니네가 맞냐 내가 맞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지에 대한 개념들 한 번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 현대적 대부자금설 현대적 대부자금설은 자유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바라보는 점에서는 고전학파의 견해와 유사 하지만 자금의 수요와 공급결정 요인을 비단 저축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까지 같이 보면 이게 현대적 대부자금설이다. 이거죠. 현대적 대부자금설은 하단 표 8-1을 보세요.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 공급요인과 수요 요인이요. 저축 똑같은 건데 저축 말고 뭐가 있어요? 공급요인의 정부 예산의 흑자 그죠. 통화 공급의 증가 화폐 퇴장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공급요인이에요. 화폐가 퇴장한다는 게 이제 화폐가 시장에서 더 이상 쓰지 않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화폐 퇴장의 이유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부자금의 수요에서는 신용금의 기업 투자 예산의 적자 통화 공급의 감소 화폐 퇴장의 증가가 있다. 그래서 대부자금설 이 현대적 대부자금설에서는요.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 요인들을 학습을 하는 게 키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요 표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개념은 고전화파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중첩세대 이론 오지 모형이요. 우선 많이 봤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이게? 우리 그 소득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냐 안 넘기냐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맞죠. 이제 화폐의 수요 원인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화폐를 수요하려고 하냐. 왜 그렇다?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늙어서 그냥 굶어 죽어야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화폐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게 중첩세대 모형인 오지 모형이었잖아요. 맞죠. 그때 근데 우리 이자율 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생물학적 이자율. 인구가 N만큼 늘어난다면 2분의 N만큼 이자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오세요. 교재 세 번째 줄 중첩세대 이론을 통해 이자율이 인구 중과율과 일치한다는 매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겠다. 가정은 앞서 똑같아요. 청년과 노년기 2기만 살고요. 소득은 젊었을 때만 있고 늙으면 소득이 없어요. 다담락 하지만 경제는 화폐가 존재해 세대 간 교환이 가능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달락이 이제 별. 각 세대 인구가 매기간 N의 비율만큼 증가한다면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소득이 1인 경우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의 소득은 1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이제 요것도 뭐는 이야기하냐면 젊은 얘 소득의 총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세대면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N 세대면 1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건 인구 증가가 되는 거죠. 뭐 1인당 10만 원 벌고 10명이면 100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10만 원 버는 건 똑같은데 인구가 한 명 늘어서 11이 되면 110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인구가 증가한 만큼 계속적으로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1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따라서 현 세대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 노인에게 2분의 1을 제공하고 그렇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소득 중 절반이 2분의 1 플러스 N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 그럼 이제 자 젊은 노년 이렇게 말아보면 이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1을 2분의 1과 2분의 1로 나눠서요. 얘는 사용하고 얘는 지급을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젊은 1이고요. 젊은 1이고 여기 젊은 뭐 2라고 볼게요. 그리고 2세대도 또 마찬가지로 1을 갖다가 2분의 1 2분의 1에서 여긴 사용하고 얘를 갖다가 젊은이가 노인이 됐을 때 여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다음 젊은 세대는 소득이 1이 아니라 1 플러스 N만큼 인구 증가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도 2분의 1 플러스 N만큼 하는 거고 저축도 2분의 1 플러스 N만큼 하는 거니까 다음 세대에 넘길 때 1 플러스 N만큼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나는 앞전 세대에게 2분의 1만큼밖에 안 줬는데 내가 받은 건 다음 세대한테 2와 1 플러스 N만큼 받으니까 얼마만큼 더 받은 거예요? 2분의 N만큼 더 받은 거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상에서 논리상으로는 그래서 2분의 N만큼의 이자를 더 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따라서 현 세대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 노인에게 2분의 1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소득 중 절반인 2분의 1 플러스 N 를 받게 된다. 결국 인구 증가로 2분의 N만큼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돼서 이때 이자율이 N이니까 이 이자율이 뭐가? 인구 증가 효율이 일치돼서 이를 생물학적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바로 생물학적 이자율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되면 혼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아니면 한 두 번 돌려보세요. 제가 써놨던 거. 이게 이제 사무엘슨이 주장했었던 그 오지 모형 세대 중천모형에서의 생물학적 이자율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뭐하고 있어요? 항상 이 경제 파트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 뭐하고 있는지. 이자율 결정 이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율은 과연 왜 생겼냐? 이자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발생 근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전학파와 케인지학파, 현대적 대부자금설, 오지 모형까지 이제 네 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자는 발생되어진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섹션 3에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에 의한 이자율의 변동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1번에 경기 변동의 국면과 이자율의 움직임이에요. 얘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과 경기 축소 국면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경기가 확장을 하면 경기 확장은 이자율의 상승을 이야기를 해요. 경기가 확장됐다는 건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죠. 투자가 늘어나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확장하겠다는 건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 진작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기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왜 하락하는지를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당연히 확장이 아니라 경기의 축소라든가 경기의 후퇴 침체기 이에서는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왜 올라가냐를 잡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고기만 포인트를 딱 잡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달러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자율의 움직임을 보자.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초기 하락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을 한다. 확장 국면에서 접어들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기업 내부의 내부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부 자금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엔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이 많아져. 안에 돈이 남아.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져요. 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잘 팔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장 더 지어야지.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제 공장을 더 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부 유보 자금을 다 쓰고 나면 외부 자금을 끌어당겨야 되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 둘이요. 됐죠? 반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그럼 경기 침체기에는 왜 처음에 올라갈까요? 침체라는 게 왔을 때 그럼 기업이 바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면 확장 국면에 있으니까 투자기로 했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땡겨 쓰기로 한 게 있으니까 돈을 계속 땡겨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초기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돈 써서 될 게 아닌데 줄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외부 자금은 안 쓰니까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침체 국면으로 됐다고 해서 바로 스탑을 한 건 아니고 마무리는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요. 따라서 경기 확장의 초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하지만 기업들이 점차 투자와 생산 규모를 확장시킴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달되는 투자 자금의 비율이 줄게 되고 외부 자금의 수요가 증가되며 이자율은 다시 상승한다. 그래서 8-4가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어오면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이자율은 종종 초기에 상승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락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주 끝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 매출이 감소해 내부 유부 자금이 감소해요. 하지만 투자 프로젝트는 미리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외부 수요를 증가시켜요. 이자율이 상승해요. 초기에는 그 전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외부 자금의 수요가 감소해서 금리는 떨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지만의 이제 별표. 이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하지만 나왔다는 건 뭔가 다른 움직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경기 국면에 따라 반드시 한 방향을 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앞서 살펴보니 현대적 대부 자금설에 근거해서 보자.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 동일한 이자율 수준에서의 대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두 줄 내려와서 경기 확장기에는 대부 자금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확장기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요.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것이 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대부 자금의 공급이 한 줄 내려와서 대부 자금의 수요보다 경기 변동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자율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 확장기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가 뭐보다 크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면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또 어려운데 현대적 대부 자금설은 정말 간단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고 맞죠? 공급이 공급보다 수요가 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자율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기본 논리잖아요. 얘가 그냥 들어간 건데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기가 이게 확장 국면이냐 수축 국면이냐는 상관없이 원칙은 얘 확장이랑 후퇴침체 수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책에 나와있는 그대로 수축은 얘 얘네들이 원칙 맞죠? 여기는 하락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대적 대부 자금설을 도입한다면 대부 자금의 공급과 수요 중 누가 큰지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다 까지 정리해놓으면 끝. 됐어요?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까지 잡아들면 정리. 자 계속 넘어와서 이번에 통화정책과 이자율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유동성 선호선을 또 보자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저. 케인즈. 통화정책은 정부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으니까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케인즈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에 의하면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짐으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해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국선이 M0에서 M1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요. 따라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경제전체 화폐량은 M0에서 M1으로 증가되어진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이자는 떨어지고 화폐 통화량은 늘어난다. 기본이 되겠네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정책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만약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경제성장도 이끌 수 있대요. 그럼 경로를 보면 통화를 늘려서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기업들은 금리가 싸졌으니까 투자를 증가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져 쓸 거 아니에요. 투자가 증가되니까 국민 전체의 소득이나 경제는 성장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 뭘 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우리 첫 번째 시간대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모든 국가들은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요. 재난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모든 명목을 통해서 시장의 돈을 겁나 갖다 풀어요. 유동성을 막 늘려버리죠. 왜 그런다고요? 유동성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 상승 압박을 막는 거예요. 돼요? 그로 인해서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땡겨다가 투자에다가 쓴다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되고 그러면 증가된 소비와 증가된 투자로 인해서 경제는 상승 곡선을 다시 그려서 경기 하락을 탈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이야기했었던 유동성 선호설에 의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적까지 이끌어내는 방법. 그러나 그 밑에요. 끝나지 않았죠. 이상의 결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기되어졌죠. 한 페이지 넘어와서 확장적 투자와 통화 정책이 이자율 하락을 야기하는 것을 유동성 효과라고 불렀는데 이 유동성 효과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 하락은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의 지출량을 증대시키고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화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른다? 소득 효과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소득 효과를 인해서 뭐가 된다? 경제 성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이자율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소득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소득 효과와 유동성 효과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또는 통화를 공급시킨 효과가 이자율을 올릴 거냐 떨어질 거냐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통화를 늘렸어요. 통화를 공급시켰어요. 유동성 효과에 의하면 이자율은 떨어진다. 적어야죠 또. 제가 말로만 하면 또 이제 필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힘들어요. 중앙정부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즉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요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때 들어가는 요 논리가 바로 뭐다? 유동성 선호설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런데 이때 요 유동성 선호설 논리가 들어가지 않고 소득 효과의 논리가 들어가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서 뭐가 발생해요? 물가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상승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점은 누구를 접목시키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서로 상반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 제안이죠. 유동성 선호설을 주장했던 케인 제안은 유동성 선호설로 이자율이 하락을 통화주의자인 프리드먼은요. 실은 따지고 보면 고전학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했어요.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통화정책 통화량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다시 또 시장에 맡겨야 되고 정부 개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케인지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안을 거는 것이 경제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케인즈의 이론이 여기서 또 이렇게 상충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계속 내려와서요. 그리고 이제 밑에 피셔방정식 나왔네요. 이 R, 대문자 R이 그렇죠. 얘가 명목이자율 소문자 R이 뭐겠어요? 실질이자율 그리고 파이이라고 나와있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되겠죠. 피셔방정식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명목이자율을 더욱더 상승시키고 이를 피셔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맨 마지막 줄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량이 M0에서 M1으로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하락을 해요. 됐죠? 그럼 이제 하락하는 건 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효과가 지배하는 거예요. 적어두세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효과의 지배. 그러니까 이 유동성 선호선, 유동성 효과는 단기적. 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효과가 지배하니까 이자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소득효과와 피셔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화폐 수요 곡선 또한 M0에서 M1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은 결국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소득효과와 피셔방정식에 의한 피셔효과에 의해서 이자율은 결론은 상승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경제 총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다시 상승해서 인플레만 생겨버린 거예요. 경제 총생산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황정부의 통화량 증가는 무의미한 정책이 되고 이자율만 괜히 높여서 시장의 버블만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앞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거 자꾸 제가 현실 실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중앙정부에서의 지속적인 자산 매입 자산 매입을 하고 있다가 자산 매입을 점점 멈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거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 정부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매 연준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해야 되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를 바라볼 때 계속 뭘 보냐면 고용률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계속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고용률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졌다라는 건 물가가 상승해도 괜찮다는 거야.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증가되니까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걔네들이 상쇄되거든요. 그런데 고용률 지표가 안 좋아. 그런데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은 통화정책에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최악의 상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최악의 상황을 일단 한번 피해가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설명했던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이해가 안 되면 1강부터 여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5개, 6개 강의 되는데 다시 들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일 첫 강에 얘기했을 때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쯤 제가 얘기했을 때는 방금 설명했었던 왜 그 고용지표랑 물가 지표를 계속 보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테이퍼링을 언제 시행할지 조기에 마감할지 매입 속도를 뭐 빠르게 할지 느리게 갈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그냥 막연했잖아요. 실은 테이퍼링하면 야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진대 뭐 이거 생각만 했는데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자율에 대한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섹션4에서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런 조금 볼게요. 칠판 정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 파트가 내가 몰랐던 것도 이게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는 거니까 금융투자분석사라는 자격이요. 실은 이 앞서서 아마 투자자산운용사를 따시는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투자자산운용사도 상당히 현실성을 갖고 있는 자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기본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데 투원사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분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격을 우리가 학습을 하다가 보면은요. 여기 나와있는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나 얘네들이 쓰는 경제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수월해요. 여기 책에도 나왔잖아요. 통화량을 늘려서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 경제 담당자에게는 엄청난 함의를 갖는다.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면 통화량이 늘려갖고 당장 이자율을 조금 떨어뜨려서 경제 총생산을 늘려봐야 되겠구나. 경제성장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죠.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상향식 방식이 좋다고 그래요? 하향식 방식이 좋다고 그래요? 갑자기 딴소리예요. 이거 뒤에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하니까 하향식 방식이 좋은 거죠. 거시경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시장 전체 전세계 전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나 경제정책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가 끝났고 주가가 반등한 타이밍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뭘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만 잘 자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에서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시장이 오르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니까 거시경제를 볼 줄 모르니까 자꾸 테마를 찾고 단단치다가 돈을 잃는 거예요. 맞죠? 주식은 테마 찾고 단단 찾으면 뭐 확률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를 배우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켓 타이밍을 전수적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마켓 타이밍이 아니에요. 전략적 분석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시경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향식 방식이 우리 적합한 방식이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탑다운 방식이 됐죠?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힘든 파트니까 좀 정신도 들고 재밌잖아요. 자 계속 이어서 섹션 4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은요. 그 밑에서 마지막 줄이요. 수익률 곡선은 채권 투자에 있어서 모든 분석이 기초가 되고요. 예를 들어 고평가 및 저평가 종목의 선별 개별 채권 혹은 포트폴리오 금리 위원 파악 면역 결락 등등등 기간구조 이론이 기본이다. 그래서 기간구조 이론을 파악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대요. 첫째 발행자 입장에서는 만기별 채권의 예산 가격 예산과 함께 기간별 자금주달의 흐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요. 기업 입장에서 채권을 찍어낼 때 채권을 만기를 얼마에 표명금이 몇 프로를 찍을지도 채권의 기간구조를 알고 이해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째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을 하여금 동일한 만기 또는 다양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 간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익거래를 통한 채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여기 이제 아비트리지 차익거래가 나오는데 저하고 계속 다른 자격등 학습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익거래 앞에 세 단어가 빠져있죠.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차익거래라는 건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가격 괴리가 생기면 그 차익을 먹는 게 무위험 차익거래의 기본이에요. 특히 채권 차익거래에서 핵심적이라고요. 그 순간에 차익만 먹으면요. 예상이 실패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무조건 받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차익거래야말로 정말 무위험 차익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자율이 변화되는 타이밍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 하락 시점을 예상을 해서 먼저 채권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갖다 팔아버리면 그 올라간 차익만큼 이익을 먹죠. 저평가 면서 고평가 매도가 되니까.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갖다 파는 거예요.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 팔았다가 가격 떨어지면 쌌을 때 다시 사면 돼요. 이자는 어차피 똑같이 받으니까. 그 매수 매도하는 기간만큼 이자를 못 받긴 하는데 그 채권 가격 변동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됐죠? 이게 채권 차익거래의 기본이에요. 아마 그 2권에서 채권 투자 전략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이제 그 기간 구조 이론을 좀 보겠다. 그래서 불평기대 이론이에요. 불평기대 이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채권이 있고요. 채권이 현물 채권이 있어요. 이제 올해예요. 올해 1년짜리. 그리고 이제 만기가 2년짜리가 있고요.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이제 만기가 이렇게 있어요. 만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3년 채권의 이자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0% 나와요. 지금 현물 이자율이 5%예요. 그런데 2년짜리 채권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얘가 한 7% 정도에 나와 있는 거죠. 야 그럼 2년짜리가 7%가 맞는 거니?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불평기대 이론을 통해서 적정 채권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선물 그러니까 만기가 3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채권의 이자율인데 얘가 3기라고 2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현물을 쓸 거니까. 얘는 이 1기죠. 그렇죠. 이제 선도 이자율이에요. 우리 포워드레이시니까 F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하고 현물 이자율이에요. 얘네들은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채권의 금리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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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자하느냐 3년에 한 번에 투자하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채권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의 기간구조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F 선도 이자율을 때려 놓고요. 1 플러스 현물 이자율 넣으면 얘가 이제 현물 뭐 2기의 이자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채권의 기간구조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불편 기대 이론이에요. 여기서 불편하다라는 게 우리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이어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편은 언바이어스니까 단기체로도 장기체로도 기울지 않고 얘네들의 수익률은 언제나 양쪽이 다 똑같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불편 기대 이론이 돼요. 불편 기대 이론은 또는 기대 이론은 투자자들이 모든 채권을 완전 대체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완전 대체제로 인식한다는 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장기체권을 한 번 운용하는 경우와 단기체를 여러 번 운용하는 경우에 수익률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론이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때 수식 밑에 RT1은 T기에서 1년 만기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 T 플러스 1은요. 그 다음 1년이니까 선도 금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선도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예상 현무인 이자율의 불편 추정량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대 이론을 불편 기대 이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불편 추정량이라는 건 통계 값과 실제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값과 예상한 이 전체 값과 이 둘의 값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 수겠죠? 얘네들이 똑같다 이런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불편 언바이어스라는 표현들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계속 불편 기대 이론의 중요한 의미는요. 수익률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일지 우하향일지는 어떻게 판단되냐면 투자자의 예상이에요. 아 나 올라갈 것 같은데? 우상향이고 떨어질 것 같은데 우하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넘어오면 그림 8-9 두 가지 그림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불편 기대 이론에서는 보다 먼 미래에 예상된 단기 금리 변동이 채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체감하기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별표 쳐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불편 기대 이론은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이 커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것도 칠판 좀 정리하고 볼게요. 유동성 프리미엄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케인지의 유동성 선호설을 이야기했잖아요. 케인지의 유동성 선호설의 이론적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유동성을 좋아한다. 단기체와 장기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기체가 유동성이 높으니까 얘는 유동성이 낮고 그러면 장기체를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게 채권의 금리 R이라면 장기체를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체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야 돼요. 단기체는 이만큼만 주면 돼요. 맞죠? 얘네도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우상형 그래프. 이게 얘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얘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에 대한 대가가 단기체와 장기체의 금리 차이로 판단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체는 단기체보다 언제나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되는 거죠. 됐죠? 자 힉스에 의해 대표되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체권의 수익률에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때 위험은 구체적으로 미래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라 채권 가치가 저하되거나 자본 손실의 위험으로 정의되어진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정의하면 장기체권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넘어오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미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자는 자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 채권을 선호하고 여기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게 투자자죠. 투자자는 자본 손실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체가 좋고 그 얘기는 유동성이 높은 애가 좋다. 이 얘기죠.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만기와 정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단기 채 초과 수요와 장기 채 초과 공급이 발생해 시장 균형이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을 달성하려면 얘가 얘보다 유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아서 얘가 프리미엄을 덜 주고 얘가 안 줘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얘가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덜 주는 거잖아요. 얘가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사람들의 니즈랑 시장이 안 맞으니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불편기대 이론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의 개념을 포함시켜 불편기대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 즉 우상향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불편기대 이론에서 우상향은 왜 그렇다고요? 투자자가 옳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상향이라고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논리성을 갖다가 세워놓은 게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됐다. 그리고 3번의 마지막 시장 분할 이론 시장 분할 이론은 단기채를 선호하는 사람과 장기채를 선호하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건 투자자도 여기 좋아하는 애 여기 좋아하는 애가 있고 기업도 이렇게 발행하래 이렇게 발행하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채 시장의 그래프와 장기채 시장의 그래프는 서로 독립이다. 배웠죠? 통계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할 이론은 투자자들이 채권 만기에 따라 선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만기에 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채권 시장이 다른 특성을 갖는 시장으로 분할되어 금리가 결정되어 진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봐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보면 이자율에 대한 내용들이요. 이자율은 실은 증권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부연 설명도 좀 많이 했고 또 혼동을 겪거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현실의 사례들도 조금 많이 접목을 시켜서 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강의를 조금 천천히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말이 좀 빠른 편이니까 속도를 조금 천천히 보거나 정배속을 갖다가 놓고 플레이 스탑 플레이 스탑 하라고 그랬어요. 하고 멈추고 하고 멈추고 논리 계속 파악하면서 아 저거 맞지 저거 맞지 이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실업과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